음악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들뽀를 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고 또 인용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평지 강화라고 읽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훈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 내 자신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도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과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로서도 설교하는 것조차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뽀를 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혹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위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삶의 어떤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39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실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우론은 이 비유라는 단어를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파라는 옆에 본래는 말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던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황의 말들을 이야기를 옆에 넌지시 던져놓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은 직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전달하기보다 그럼 그 비유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기쁨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헌이나 또 우리가 쿱난 문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막에 나가서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쿱난 사본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히브리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해설서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자나 또 실생활의 그 율법의 적용을 돕는 탈모드와 같은 책자들도 보면 다양한 비유로 어떤 진리, 성경의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교육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위대한 라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에 관해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또 눈에 들뽀가 들어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눈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도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그 영혼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도 맑고 깨끗해야 하지만 정말 마음의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첫 번째로 39절 말씀에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아주 자명한 두 가지 질문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아주 두드러진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청각이나 촉각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는 대로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이재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재서 총장님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눈을 다쳐서 사고로 후천적으로 실명하신 그런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요 작년에 오셔서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하고 나서 저한테 던지는 첫 마디가 뭐냐면 백 목사님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앞을 못 보는 분이 저랑 악수 한번 하고서 저보고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소리 듣고 악수하고 손 한번 만져보니까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총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깊이 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대화를 나누어 봐도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인품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 육신의 눈을 잃고 나서 마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개의 질문을 하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노 라는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주 이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맹인이 상황과 사람을 정말 예민한 촉각과 청각으로 아주 예민하게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맹인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눈뜬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눈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눈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그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눈을 뜬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그럼 진리를 왜곡시켜서 여러분 이단이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 같지만 그 진리를 둘러싼 어떤 작은 사실들 중요한 사실들을 왜곡시켜서 그럼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인데 그럼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 갈라디아는 큰 지방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 도시 어떤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 영적인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붙어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만 한례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띄워 주셔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럼 다른 복은 거짓 복음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치 맹인이 맹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눈뜬자가 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위패를 잘 구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패를 잘 아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대학에서 가르치던 자매 하나가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100불짜리 위패를 감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3개월 동안 위패를 한 장도 안 주고요 진패를 주고 위패를 잡아내라고 훈련을 시키더래요 열심히 이게 위패인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왜 진패인지를 다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패의 특징을 가르치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진리,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막힌 것을 허무시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다 이런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뜨리고요 성도들을 등지게 만들고 가족들을 등지게 만들고 가정을 깨어뜨리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은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 화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이단들이 적지 않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야기 듣기는 저 아마 버지니아 지역에서 확인된 케이스가 있는데 기존 교회 그냥 똑같이 교단 이름 다 붙이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신학적으로 그 배경이 이단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몇 주 전에 광고 드렸듯이 저희 교회의 성도들 주소록을 입수해가지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대개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성경 공부 안 할 것 같은 분들을 좀 연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받은 분들은 상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서 연락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이 이단들이요 정말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주변에 있는 분들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기존 교회인지 이것이 참 진리인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지만 그럼 가면 갈수록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도들과 갈등하게 만들고 그럼 가족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럼 그렇게 모든 관계를 깨워뜨리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저는 설교하면서 늘 마음에 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백신종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설교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를 구하는 것이 설교 듣는 자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단순히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맹인으로 맹인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눈뜬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럼 두 번째 비유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비유에서는 그럼 제자들에게 신앙의 목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스승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무지로 자신도 보지 못하는 자를 따르지 말고 그럼 정말 누가 참된 스승인지 기억하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삐나 그의 제자들 철학자들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 그럼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학문하는 방식 지혜와 지식을 배우지만 결국은 그 스승이 한 말이나 어떤 가르침 중에서 약점을 발견해서 그걸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그 어깨를 딛고 일어나야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영어 속담에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 그것이 학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학자나 어떤 이론을 가진 사람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 이론이나 학자들의 가르침 중에 뭔가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메꾸고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론을 내놓아야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교의 라삐들도 보면 앞선 스승들의 어떤 가르침 율법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파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제자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인격과 우리 삶의 태도와 어떤 영적인 안목을 다듬어서 여러분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바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세인처럼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통찰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요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혜나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세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듬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말과 행실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자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행실이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스승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바로 눈에 든 티와 들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럼 사실 이 앞선 비유들과 달리 굉장히 비약이 심할 뿐만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한국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속담이죠 자식을 눈에 넣어 보십시오 살아남을 수도 없지 이런 비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자식을 그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맹목적이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간 들뽀를 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눈에 작은 티 하나가 들어가도요 견디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후 불어서 눈물을 쭉 빼가지고 그 티가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한 번은 자전거로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도시를 한 번 다녀오자 단기 선교팀과 함께 또 현지인 청년들과 함께 한 10여 명이 자전거로 다녀오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저는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같이 한 번 연습 삼아서 한 4km 정도를 멀리 떨어진 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오후에 돌풍이 불면서 먼지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캄보디아는 포장된 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먼지바람 한 번 불면 대단한데 이 열댓 명 되는 친구들이 다 눈에 흙이 들어가가지고요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불어달라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생수로 눈을 몇 번을 씻어내도 또 자매 하나는 그냥 모래가 다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티끌이 들어가도 불편한데 들뽀가 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교훈하는 바는 아주 자명하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더 구체적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비판을 금지하셨다기보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것은 파괴적인 비난 그럼 사람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릇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어떤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파괴적인 비난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스 6장 1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형제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스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럼 사도바울은 형제들의 범죄한 일 무슨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럼 그것을 바로잡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령한 너희는 그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죄악을 향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삶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세우기 위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온전히 선자인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죄를 잘못을 바로잡고 권징하고 교회 순결함을 유지하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관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요 그건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티 혹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든 어떤 것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뽀가 있지 않은가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조언하거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위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석가가 이 본문을 주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위선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또 성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정체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좌절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결코 위선자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미루는 것은 종종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행동이다 믿음 안에서 약한 것은 위선이 아니다 그럼 위선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다른 형제를 건면하거나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다른 형제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것 그럼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위선은 시도하지 않으면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자기가 그런 채 하는 거 그럼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보고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거나 도우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헬라 철학에서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내 자신,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자신만 살피고 수동적이고 어떤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정말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실패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하게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셔서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형제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세워주고 그럼 함께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일이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인용한 신학자 바톤의 말대로 실패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서 다 된 척 그런 채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위선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말씀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에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다른 형제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온유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서 여러분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우고 살리고 온전케 하는 그럼 우리 배들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시선을 오직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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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